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수리하고 싶어하는 남자 기회주의자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트로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수리하고 싶은 남자 MC 장원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기회주의자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상품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여러가지 리액션 남겨주시면 상품 받는 기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중간중간에 저희가 채팅창으로 공지해드리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장원씨는 실 때 요즘 어떤 일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쉬는 시간이 없고요 쉬지 않고요 바빠요 장원씨 그게 아니라 계속 이게 중간에 텀이 애매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주말에도 못 쉰 지 올해는 주말에도 못 쉰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바쁘게 경원씨 지금 사는데 저도 사실은 쉬는 공간은 방송국 숙직실이에요 아 유명하죠? 방송국 숙직실에 직원 아닌데 이용하는 사람으로 적진 변화사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YTN, MBC, TBS JTBC만은 좀 불안합니다 깨끗해서 못 갑니다 거기로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는 못 쉬었지만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좀 만들어서 좀 쉬려고 해요 쉬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일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집에서는 좀 푹 쉽니까? 장원씨? 집에서요? 집에서는 잠만 자는데 그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집에 12시 들어가면 바로 자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워요 내 인생이 뭔가 싶어서 괜히 별것도 없는데 1시간, 2시간 괜히 유튜브 찾아보고 괜히 이것저것 찾아보고 TV도 이렇게 채널 계속 돌려보고 그냥 잠들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1, 2시간 늦게 자고 다음날 또 피곤하고 그것도 피곤하고 늦게 일어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도 그래도 아마 우리 장원씨나 저 같은 방송 많이 하는 분들은 집이 가장 안식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집에서 뭐 이렇게 공간적으로 미술 전공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일 그지 하십니까? 보십니까 이렇게? 저는 집에 갈 때마다 항상 한 달에 한 번씩은 다른 집에 왔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웹보 맨날 바꿨거든요 구조를 아마 시간 날 때 바꾸는데 그렇지만 또 집이 가장 또 맞아요 훌륭한 안식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집도 집이지만 집은 잠만 자는 공간이다 보니까 집보다는 제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을 좀 더 신경 써서 꾸몄죠 제 취향대로 좋습니다 취향대로 잘 꾸몄다 오늘 모실 분들 잘 꾸미시는 분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안식처를 잘 꾸며주시는 분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수리기사 안형선님 그리고 건축가 홍성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활건축을 운영하면서 건축가 그 다음에 설계 디자인하고 있는 홍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기사 집수리기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형선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집수리기사인데 여성이신거는 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좀 죄송하지만 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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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사는 기사는 고래로 중세때부터 기사는 남자였어요 기사 너나 나이트 택시기사는 다 기사하는 남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첨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분이 지금 나오셨잖아요 우리 홍성준 대표님은 직업이 거의 맞춰집니다 네 느낌이 다 어떻게 보면 네 건축 좀 토목 설계 그 느낌 저 외관이 저런 안경이거든요 저런 안경을 끼세요 저런 안경이 근데 느낌이 와요 사실은 직업을 알았어요 처음 봤을때부터 네 저분 건축일 하시는구나 네 느낌이 오거든요 아 하면서 우리 기사님은 네 저는 전혀 몰라 그냥 외모만 보고 직업 맞추라고 그러면 그 누구도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 보시면은 다들 어 직접 수리 하시는거에요 뭐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고 너무 고 죄송합니다 너무 고와요 아 네 너무 고음 많이 안되잖아 안되는건 아니지 안될건 없죠 직업적 편견이 없으세요 아니 그거 외관이 있거든 직업적 외관 네 류현준 교수님이랑도 좀 다녀오셨고 그렇죠 건축 형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복장도 건축가 복장입니다 저 복장 그대로 지금 나오신거에요 네 한 분은 전형적이라고요 네 한 분은 비전형적입니다 모습으로 야 오늘 좀 근데 먼저 우리 안영성 기사님은 정확하게 어떤걸 소리를 하십니까 어 저희는 이제 집안에 있는 전등이나 수도꼭지 아니면은 현관문 도어락같이 네 주로 집안에 있는 기초설비들 또 소모성 설비들을 교체하는 그런 일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 그거를 대표님께서 직접 하신다고요 다? 네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다 진짜 깜짝 놀랄거 같아요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금 죄송하지만 저희 화장실 전등이 6개월째 지금 수리가 안되고 있어서 네 근데 사실은 전등이 2개있잖아요 네 한쪽을 의지해서 가요 그냥 응 근데 이게 귀찮아 너무 귀찮아서 근데 다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우리 가족들은 내가 내가 하라고 근데 전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똥손이기도 하고요 저는 부숴버립니다 네 전구가리정돈 하시죠 전구가에서 나오나? 아 그럼죠 LED전구가 나오죠 못해요 저도 이제 저희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하하하하하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제 수명이 수명이 있으니까 수명이 닿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갈아야 되는데 저도 보면 항상 사이즈 다른 거 주문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네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와 근데 그 기술을 배우신 거예요? 네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집 수리해주는 집 수리에 관한 이제 기술 교육을 하는 데에서 기술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일을 해보니까 네 기초적인 기술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경험이 너무 재산인 네 그런 일이라는 걸 알 수 밖에 없어요 대략 몇 건 정도 하십니까? 저희 보통 1년에 한 5,600건 정도 하루에 2건 정도 이상 한다는 거잖아 한 2건 이상 그럼 경력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3년이 넘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오 우리 홍성준 님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보면 응 귀에 이런 거 꽂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꽂고 이렇게 귀에 이렇게 꽂고 이렇게 막 줄을 꽂고 아 도맹 그리는 거? 도맹 그리는 거? 편리 편리 스모프 라고 도맹 그리는 건 이제 건축 들어가기 전에 하는 작업이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건축 들어가면 또 실제로 짓는 거에 또 집중하시겠죠 실제로는 어떻게 하죠?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 건축은 네 공동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로는 신축 건물을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설계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오래된 건물을 다시 되살리는 일 보통 대수선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아파트나 뭐 상가 카페 이런 것들을 내부를 리모델링 해주는 일을 이제 설계 단계가 있고요 처음에 디자인 설계하고 시공까지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서비스네요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네 원래는 다들 설계 전공자긴 하는데 사실은 설계한 사람이 그 의도를 제일 잘 구현한다고 생각해서 시공까지 하는 영향으로 좀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원래는 설계하고 시공을 따로 합니까? 조금 나눠져 있어요 네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두 사이의 간극 사이에서 어떤 분은 또 약간 나눠져 있는 게 좋은 장점도 있고요 네 그런데 작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설계한 사람이 시공까지 하는 게 담일을 보거나 또 디자인을 구현하는 점에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좀 죄송한 질문 하나 네 아주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설계한 사람이 이렇게 줄을 긋고 이렇게 쓴 사람이잖아요 네 알고 그리는 겁니까? 아 그거는 이제 요즘에 사실은 다 컴퓨터로 사용하니까 지금 아니요 아니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리기만 하고 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리기도 하고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건축이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이 사실은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저 이런 건물 짓고 싶어요 할 때 네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크게 꿈을 꾸겠죠 네 그렇게 하다가 그걸 보통 100분의 1 정도 도면이라 그러는데 도면을 100분의 1로 축소한 건데 마지막에는 5분의 1 도면 이런 것도 그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점점 자세하게 그림을 그릴수록 네 꿈을 더 자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 아 학생이면 뭐 하루를 이렇게 듬성듬성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 아 1위가 되네요 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알면서 그리는데 사실은 알아야 되고 아 그걸 최대한 자세하게 그려놔야지 이제 그걸 갖고 시공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만들어 주니까 네 네 결국에는 과정인 거 같아요 꿈을 건축주의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 네 이게 우문현답이라고 어리석은 질문했는데 답을 다 했죠 그러니까 영화 건축학계로 보셨잖아요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네 그 건축학계로는 사랑 얘기 아닌가요 근데 주인공 남자 주인공의 직업이 아 건축가였어요 그 사람이 건축가였어요 제주도에 집 짓는 이야기잖아요 아 연세대학교 아닌가 아 저도 몰랐네요 아 참 아니 연세대학교 나오면 평생 연세대학교만 다닙니까 졸업하고 이제 건축일을 하는게 그 남자 주인공의 직업이었잖아요 아 그리고 엄태호씨가 그거 해야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인테리어공사 스튜디오 때문에 여러 번 해보고 이러면 결국 하시는 일은 도면 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건축주 그리고 일하시러 오는 각계 분야의 목공 전문가 전기 전문가 오시잖아요 그 사이에 조율해서 최대한 건축주가 원하는 것을 구현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게 감독 같은 느낌이네 중간에서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원래는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독립하신거에요 그러면 네 저는 싸우신거죠 대표님하고 저는 워낙 대형이라서 대표님을 만날 일도 별로 없을 정도였고 싸울 수도 없었군요 싸울 수도 없었군요 네 저는 대학교에서 설계를 전공해서 졸업을 하고 나서 설계사무소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이제 큰 규모의 사무실에 가서 일을 했어요 네 건축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한 300에서 500명 사이에 있는 그런 규모의 사무실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네 그런 곳은 사실 건축주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뭐 대그룹이라던가 우리가 아는 뭐 큰 빌딩이라던가 큰 리조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설계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의미도 있긴 한데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아 그리고 제가 그분의 건축주를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만나지 못해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회사원이었구나 회사원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프로젝트가 마곡에 있는 무척 큰 모 그룹의 연구단지였거든요 사이즈가 거의 뭐 흔한 코엑스 정도 사이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걸 설계하면 맨 마지막에는 회장님이 그걸 이제 컨펌을 하거나 조율을 해주시는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PT를 만드는 건 사실 저거든요 저랑 저희 담당자들이 만드는데 그리고 그걸 같이 설계하고 과정도 다 저희 담당자가 저희 같이 일했던 소장님들이라 이렇지만 그 발표는 절대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회사에 회장님이 가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담당해 주셨던 분 정도가 PT를 넘길 정도 그러니까 이게 괴리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설계를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 꿈이 있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항상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작은 것을 하더라도 꿈을 그 꿈을 직접 보고 싶다 같이 만나고 얘기하고 그걸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게 뭐 충분히 같은 계집에 큰 로프업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안 가는 이유가 은혜인과 직접 이혼 상담을 하고 직접 그 고통을 직접 그 슬픔을 같이 하고 싶어서 아주 작은 아주 내밀한 데까지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안현석님도 혹시 다른 직업이 있었어요? 네 저는 원래는 물류업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아 물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중량화물 전문으로 운송하는 택배사에서 이제 영업관리 담당으로 있었다가 그리고 제가 또 물류업을 창업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하다가 요 일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창업을 그래서 직접 하신 거야 처음부터 네 약간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혼자 사는 많잖아요 아 조심하세요 또 이 사람은 아니 이 사람은 아니 진짜 수리를 이제 할 때 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약간 가능성님 같은 분이 있으면 되게 든든할 것 같거든요 아 그런 그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정말 실제로도 많이 듣고 어 저희가 수리를 실제 하다 보면은 1년에 한 대여섯 분 이상 만나뵙는 분들 중에 그 한 3년 5년 동안을 어떤 외부인이 오는 게 너무 불편하고 불안해서 전등 같은 게 고장 났는데도 불편하게 지내고 계시다가 네 어 저희를 알게 되셔서 서비스 신청하신다 아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희도 좀 많이 놀랍 아 그러니까 여성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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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님 보면 뭐 같은 여성이고 뭐 전문가 같은 느낌이 딱 있으니까 믿고 맡길 수 있다 아 이런 얘기군요 착하게 생각하세요 그쵸 관리해야 됩니다 착해 보이게 관리해야 됩니다 착해 보이게 그거는 못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장점이 사실 또 있는 게 사실이네요 네 그 우리 대표님께서는 상업 공간이 전문이세요 아니면 생활 공간이 전문이세요? 저희 사무소 이름 자체가 생활 건축이거든요 아 생활 건축이라서 생활 공간을 하는데 사실 생활에는 일반 생활도 있고 사업 공간도 사실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범위를 두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주거를 기본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요즘 유튜브 참 잘 보는 게 뭐냐면 지방에 이제 버려진 집들이 있습니다 아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도 본 적 있어요 그 과정을 이렇게 유튜브로 찍어놓은 게 많아요 네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내 집 갖고 좋거든요 잠이 잘 와요 보고 있으면 아 나도 나중에 이제 나중에 나이 좀 먹고 돈 좀 벌면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이제 그 꿈을 갖고 이제 계속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뭐 따져야 될 조건들이 맞지만 그런 작업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도 하시나요? 네 저희 생활 건축에서 네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건물이 지어지는 그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꼭 고소해서 Venor can find me 한 명етров 너무 좋아해 그냥 걍 100평에 건평 40평에 2층짜리 면 얼마 정도 AAAA 아니 리모델링 하니 얼마든지 궁금해가지고 있는 건물로요? 네 네 보통 디자인하는 과정이 한 5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수선이라고 해서 내부의 구조를 바꾸게 되면은 인허가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조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또 구청이나 관청에 인허가를 받고 나서 그것까지 하는 게 한 5, 6개월 정도 되고요. 수리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특별히 계절적인 요일만 다르지 않다 그러면 한 5에서 6개월 정도 진행된다고 봅니다. 기간은 그렇고? 한 1년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금액이요. 금액은 사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금액 얘기해줘야 우리 시청자분들은 얼마만큼 펌프 칠 수... 아니 펌프란다. 얼마만큼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꿈꿀 수 있잖아. 이 정도 금액을 말하자면 가능하다.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로 자재를 더 쓰면 더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대수성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사실 자기 집만 하면 되잖아요. 외부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방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는데 집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까지 다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마당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대문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금액적인 부분이 계속 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분쟁 인테리어나 건축 분쟁 보면 다 그 분쟁이에요. 추가하면서 계약서하고 시공하고 다르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왜 돈이 더 많이 나왔냐 추가로 하지 않았느냐 그 분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 설계 단계가 무척 중요한데 이게 보통 계약서는 사실 몇 장의 계약서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설계 도면인데 도면에 최대한 자세하게 있어야 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5분의 1 도면도 있어서 여긴 어떻게 만들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재 같은 건 어떤 것일지 거기에 모든 게 다 기재되어 있고 그래야지 사실은 분쟁의 소지가 적어져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을 그릴수록 시공사한테 공사비를 맡기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공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충 그려놓으면 대충 자재를 싼 걸 살 수가 있는데 이 자세 사라고 해놓으면 이거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 사실은 시공사도 약간은 긴장감이 갖고 근데 사실은 그게 더 건강한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 공사하면서 건축적이 늘지 않습니다. 아 저는 구체적인 작용을 좀 듣고 싶었는데 평당 200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거 거기서 그것도 알려줘요. 경매 물건 나온 거 몇 번 유찰됐는지 앞으로 몇 번 더 유찰되면 얼마까지 떨어지는지까지 알려줍니다. 경매 물건은 내 경매도 아닌데 그렇게 또 유찰되면 유찰되면 어 떨어지겠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안형선님은 저는 궁금합니다. 어떤 재능이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도 막 아빠 대신해서 전구도 갈고 수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네 그러긴 했죠. 어렸을 때 제 취미 중에 하나가 공구함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정리하면서 공구를 많이 만져봤고 쓸 일이 있기를 바라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어렸을 때의 취미였을 뿐이고 사실 이 일을 하게 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재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워서 시도를 하게 됐죠. 그러면 이쪽으로 생각하시려는 계기가 있겠죠. 주체적인 계기가. 진짜 막기 있는 게 너무 궁금해서. 진짜요. 저 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잡취를 해가지고 되게 10몇 년 이상을 여성 1인각으로 지냈었거든요. 있다 보니까 집을 수리할 일은 반드시 생기는데 그때마다 너무 여러 가지가 불편할 거예요. 사실 수리라는 일 자체가 남성분이 오시기 때문에 사실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도 있지만 되게 가격도 불투명하고 와서 봐야 한다. 이런 식이니까 예산 계획을 못 자고 그리고 현금방 받으시잖아요. 증빈도 안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수리를 했는데 잘못됐을 때 과연 이분이 책임지고 와서 AS를 해주실지 이런 거에 대한 보장도 좀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도 나처럼 혼자 사는 여성들도 좀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집 수리 서비스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이걸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육 절차 같은 게 있나요?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자격증 과정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외부 사설 기관 중에 이런 집 수리 기술들을 교육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기초 기술들을 배우고 이제 사람들을 모집해서 체험단을 모집해서 또 이제 경력을 거기서 쌓기도 하고 집 수리도 그렇고 자동차 수리도 그렇잖아요.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가 청구되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전두기 고장 나는데 기사님을 모셨어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남성분이 오셨는데 전등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중간에 분배기라고 했나요? 그렇지만 실패한 게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한 집에서 물도 새 본 적이 있고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필드에서 정말 이렇게 일하시면서 하신 분들이 그 많은 실패한 것들이 쌓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게 16 플러스 이야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16 플러스 이야기? 여기는 재밌는 집인데요. 이 집은 EBS에서도 한번 소개됐던 집인데 제가 시공을 해줬던 집인데 저희가 처음에 큰 규모의 사무실을 다니다가 4명이서 그곳에서 나와서 저희 집을 직접 저희가 쓸 집 겸 사무실을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오래된 주택을. 그래서 그게 이제 와, 본인들이 얼마나 잘했겠나? 자기 건데 잘 만들었겠네, 되게. 결국 그게 쇼룸이니까. 쇼룸이니까. 쇼룸이기도 하고 또 돈이 항상 모자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저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게 된 계기인데 아무래도 항상 몇 년을 대학교 때 그리고 회사에서 한 7, 8년을 계속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설계함을 하다 보니까 직접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좋은 전문가 분들은 모시고 같이 거기서 시공을 하고 저희는 거의 잡부위를 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또 운이 좋게 언론에 다뤄지면서 그걸 보고 동네에서 찾아오신 분들인데요. 한 80살 가까이 된 노부부가 이제 사는 집인데 이 집이 재밌는 게 부모님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분들이 5분 정도 있는데 막내 아들 말고는 다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부부는 이 집에 16플러스 1층에 살고 위에는 첫째 딸 부부랑 아들이 손자가 살고 그 주위에 다 자기 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이게 16플러스면 그걸 다 합치면 대가족이네. 16명이거든요. 집성촌이네.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건 한 집에? 아 한 집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머지 분들은 근처에 사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갔다 학교 갔다서는 다 할머니 집에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들도 끝나고 오면 여기 와서 데리고 가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 집이 아지트가 돼서 또 같이 모이고 와 재밌겠다. 지금은 사라진 모습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지면서 이름을 한번 줘보자. 그래서 한 게 16플러스 막내 아들이랑 결혼을 안 했는데 올해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야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16플러스 하는 이름을 해서 그거를 간판처럼 집에 붙여놨어요. 왜 우리 보통 아파트 요즘에 이름 진짜 길잖아요. 그거 보면서 내가 그래도 몇십억째를 아파트에 가졌어 이런 마음을 갖는데 이 집은 그게 아니라 출퇴근하면서 16플러스를 보면서 16명의 가족 얘기잖아요. 가족 보면서 따뜻해지라고 그래서 이 집에는 16플러스에 그 밑에 부모라는 글자를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집이고요. 이 집은 사실은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따뜻하고 너무 좋은 집입니다. 그러면 그게 맞게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네. 그래서 다가구 시골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잘 살고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혼은 안 했겠죠. 그렇죠? 이혼은 안 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괜한 얘기를 들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참 아버님이 근데 그런 말씀을 EBS 방송에서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자기가 돌아가셔도 이 집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아지스트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술도 마시고 놀고 하는 공간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제 사실 가족의 형태가 많이 달라져서 뿔뿔 흐트러져서 사는데 저렇게 또 모여서 살면서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낭말리고 부럽네요. 지금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16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저게 이제 몇 사람의 의지만 나면 안 되거든요. 모두가 동의해야 되잖아. 며느리들은 또 싫을 수 있거든. 그럴 수 있죠. 며느리들은 뭐 그렇게 모여 살면 이혼 사유가 많이 돼요. 기억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립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조건이 현실화된 거잖아. 우리 안영선님도 혹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주로 먹는 거에 있습니다. 먹는 거에 있다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여러 가정에서 일을 돌아가면서 하는 직업들이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음료 드링크제 이런 것들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식사 대접을 집에서 밥을 먹고 가라 하면서 어떤 분은 그냥 차린 김에 하나 더 숟가락을 놓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진짜 기다렸다가 밥을 차려주신 분이 계세요. 이거 드시고 가세요. 오늘 기사님 몇 분 오시죠? 막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좀 드문 경험이고 신기한 경험이고 또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여자 기사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온실 저희 고객분들이 편하게 느끼는 게 가장 장점이겠죠. 뭔가 옷을 똑같이 입고 있어도 좀 잠옷을 입고 있어도 편하고 편하고 화장실 들락날락 그냥 개인의 볼일을 집안에서 보는 게 너무 편하다고 많이 얘기하죠. 네 그것도 궁금하다. 시공사 같은 거 고를 때 내가 집을 하나 잘 꾸며놓고 싶어 아니면 집을 짓고 싶어 옛날 집 같은 거 사서 고치고 싶어 그런데 시공사를 선택하려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맞죠. 이 중에 어떤 회사를 골라야 이게 잘 고르는 걸까요? 팁을 좀 알려주세요. 보통 이제 건물 짓다가 심량 늙는다 이런 말이 엄청 많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5천만 원 뭐 이런 것들도 다들 가면 저희는 결과물을 사거든요. 네. 자동차 매장에 가서 직접 자동차를 완성된 걸 보고 사게 돼요. 그런데 건축은 결코 결과를 사는 게 아니라 과정을 사는 거거든요. 수많은 과정이 만들어져야지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설계부터 시작해요. 완벽하게 설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게 그 과정을 잘 만들어줄 분을 찾는 게 시공사인데요. 제가 이제 시공사 찾는 가장 좋은 팁이 뭐냐고 제가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제 시공사들마다 자기가 저는 이 집을 졌어요 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 집을 직접 가서 띵뚱 눌러서 그 집지를 꼭 만나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 힘듦을 시공사가 대신 잘 지어줬으면 사실은 그리고 이 건물이 잘 완성됐으면 이 건축주가 유대감이 생기면서 이 시공사를 엄청 칭찬할 때고요. 내가 이 시공사 때를 엄청 고생을 해봤으면 아마 맨발로 나서 말리실 거예요. 그걸 속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진짜 경험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봐라. 이야 그런데 다들 시공사 이렇게 가면 저 이 집 졌어 있었어요. 엄청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가면 의외로 그분들이 잘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다는 게 무척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변호사님들 그렇지만 누군가의 대신 월급을 받는다 돈을 받는다는 건 대신 스트레스를 져주겠다는 거잖아요. 건물이 사실은 도면대로도 해야 되지만 옆집에 민원도 생길 테고요. 날씨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또 돈도 마쳐야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을 지켜본 건축주라면 그리고 이 과정이 아주 잘 끝났으면 팬이 되거든요. 그 시공사에. 그래서 더 쉽게 더 잘 알려줄 거예요. 누가 가더라도 여기를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반대로 고생했다. 그거는 정말 막 한이 돼서 오자마자. 아악 아악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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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하죠. 아이고 좋은 데면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건축주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저희도 지었던 건물들이 많잖아요. 포트폴리오를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 집 중에 어디든 찍으시면 제가 바로 지금 같이 갈 수 있다고 저도 그러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까?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한 것 같아요. 그럼 결과는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잘 골라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좀 다르지만 가게 한 번 그리고 스튜디오 두 번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봤잖아요. 정말 만족하고 잘 지내는 시공사도 있고 진짜 하면서부터 매일매일 싸워가지고 다시는 저쪽으로 쳐다도 한 번 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경우는 제가 소송을 합니다. 그쵸. 그 마지막 경우도 소송을 하는데 정말 돈 차이 널 만한다는 데 원수가 돼 있어요. 자존심 싸움이 맞아요. 두 사람. 그 과정에서 사람이 마음이 상해 보니까 네. 맞습니다. 몇 번 소송을 해봤어 옆에서 보면 좀 안스러울 정도로 우리 변호사는 싸우면 좋긴 한데 더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감정 싸움이 큰 거에요. 마음껏 그런 상황이 많이 됩니다. 우리 대표님은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신다고 대단한 봉사는 아니고 대학교 때 저희는 건축 쪽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같이 캄보디아에 봉사활동을 갔어요. 그것도 집 지어주는 걸로 그때가 겨울쯤에 갔는데 그쪽은 조금 여름이었는데 가서 재밌었던 게 보통 한국 사람들은 저도 좀 한국 사람이 위대하다고 느꼈던 게 플러스 30도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견디잖아요. 우리는 뭐 사교재도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보면 일하다 보면 항상 쉬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해먹에 누워있고 그늘에 있고 그런데 저희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무척 열심히 건물을 짓는 걸 했거든요. 했는데 보통 했던 게 나뭇잎으로 정말 벽 만들고 이런 좀 어려운 곳을 가서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계시던 이장님 같은 분이 그만하라고 쓰러진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별로 돕지도 않은데 그런데 저희는 뭐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막 저는 군대까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열심히 하고 나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을 갔는데 이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또 온다는 걸 위대한 한국 사람이 온다는 걸 일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때는 정말 공사관이나 일을 하고 왔어요. 작업을 하고 한번 경험을 한 거지. 동남아 어딘가 그 얘기를 듣기로는 갑자기 이상 기온이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죽거나 큰일 났는데 알고 보니까 영화도 아니에요. 영상 한 3, 4도에 겁먹어가지고 워낙 날씨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니까 봄사하러 갔는데 완전히 작업이 되어버렸겠네요. 캄보디아도 이렇게 만드는 건 비슷합니까? 거기는 저희처럼 그런 건축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아까 전에 그냥 구조를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하고 보통 건축은 구조기능 미라고 해서 구조가 먼저 있고 거기에 기능을 입히고 일을 하는데 여기는 사실 기능만 있죠. 그냥 나무로 짓고 잎은 거의 열대잎 같은 큰 잎으로 해서 그 정도 수준의 곳을 캄보디아 푸른펜에서도 상당히 차를 타고 가서 시골에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우리 안영선 대표님께서도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좀 있으시다고요. 주거 취약계층한테 뭐 해드려야 돼요. 저도 아무래도 집을 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능을 항상 활용을 하고 싶었었는데 마침 최근에 좋은 기회로 아이 둘을 혼자서 양육하고 계신 미혼모 가정에 주거 환경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 아닐까요? 연결이 된 겁니까? 저희 연예인 중에 남보라 씨라고 계신데 대표님께서 미혼모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어떻게 우연히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전체적인 환경 개선 특히 이제 그 집 같은 경우에는 도배지가 공팡이 엄청 쓸어가지고 아이들이 사실 자라나게 좀 열악한 환경이라 그런 것들 개선하는 거 맡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일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타인들한테 미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고 훌륭하십니다. 두 분 보면서 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홍성준님 같은 경우는 외모도 이렇게 선하신데 공사도 많이 하시고 좀 오른된 일이 건물을 되살리는 일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80년도에 우리나라가 엄청 많은 건물들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은 그 주택이 그냥 다 하나의 지구가 아파트로 개발되길 바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여전히 저희가 이렇게 해주면 전 이 오래된 집이 너무 좋다. 저희가 했던 집 중에서 지금 체결하는 것도 그렇고 그 집에서부터 처음부터 살았기 때문에 사실 자기는 그 집이 부서지고 아파트로 되는 게 더 싫은 케이스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응암동에 작업하는 집들도 그분들은 그냥 자기 주택이 너무 좋고 특히나 거기에 노모가 살고 계신데 노모가 침해오셨어요. 돈으로 보면 그 집 문역국 짓고 다가구나 다세대 만드는 게 좋아요. 그저 돈적으로는 고민할 여지가 없는데 어머니가 여전히 그 기억을 갖고 있어서 그곳을 자기는 그냥 리모델링해서 쓰고 싶다라는 의뢰가 와서 지금 그 집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오래된 기억을 계속 갖고 싶은 분들도 있고 물론 지금 물질이 중요한 세상이긴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6플러스나 조금 전에 한 분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종암동에서 작업하는 분도 부모님과 살았던 처음엔 그 집이 자기들한테는 너무 큰 집이었대요. 지금은 그렇진 않겠지만 그 집을 그냥 갖고 가서 하나의 사실 집과 그 다음에 자기가 삶을 같이하는 그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님 말씀처럼 서전을 갈고 닦거나 현실적 이유 등으로 여러 가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집을 수리하고 싶은데 보수를 하고 싶은데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고요? 네. 바로 경기도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 자문 사업입니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거나 적절한 공사 방법을 알기 어려운 고령자나 비전문가의 주민에게 각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알려드리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집수리 자문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추택 상태를 확인 자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단열 방수 도색 등 기술 자문이 필요한 부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기도 내 11개 시군 69곳에 대한 기술 자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 5월 3일 평택에서 첫 기술 자문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도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는 경기도의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뭐 공용화단이나 대문 이런 단순 공정의 자문은 제외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 하는 건 좀 그렇죠. 사실은 아주 이런 방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기술 그러니까 이게 혼자 진행하기 좀 어려운 것들을 경기도에서 자문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지원과 자 오늘 두 분하고 함께 이렇게 집수리라든지 아니면 집얘기 인테리어 얘기를 하다보니까 사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집수리 관련된 인테리어 관련된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하는지 저도 몰랐어요. 오정현씨하고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물론 6회만에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저도 그거 하면서 사실 기분이 많이 좋았거든요. 집이 이제 바뀌어지는 모습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 오늘 두 분 보니까 뭔가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보시던 잡지 중에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인가?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인테리어 잡지가 있었어요. 그러게 있네요. 그거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보니까 맨날 옆에서 지켜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가의 꿈을 살짝 꾸다가 미술했잖아요. 그러다가 바뀌어서 그럴 수 없으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꼭 내 집을 지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지금 지어봐요? 한번? 지금요? 해봐요. 배와가지고 수리도 좀 하고 배와가지고 직접 하라고요? 일단 돈 벌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전문가한테 맡기랍니다. 전문가 분들 되게 훌륭한 분들 계신데 너무 대단하십니다. 오늘 뜻깊은 이야기가 됐는데 저희 기회주의자들은 다루고 싶은 주제나 보고 싶은 게스트 있으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2023 지지스토리 다음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선물도 보내드리고 게스트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하고 얘기하면서 기분이 따뜻해졌는데 두 분한테 한번 말씀도 들어볼까요? 소감은 어떻습니까? 대표님께서? 네 일단 MC 두 분을 만나 뵙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오늘 같이 와주신 대표님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혼자 사시거나 혹은 집에 혼자 계실 때에 수리 기사분들이 와도 조금 마음 편하게 있고 싶다 집을 고쳐야 되는데 오랫동안 못 고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서비스를 찾아주십시오. 라이크 유에스 라이크 어스 라이크 어스 라이크 어스 라이크 어스 유에스란요 미국을 되게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미국을 되게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바이든 판 줄 알았습니다 유나이틴 스테이트는 아니고요 미국 어스 우리처럼 라이크 어스 지역 제한은 없나요? 저희는 수도권 지역은 어디 배 타고 들어가는 곳만 아니면 다 방금 드리고 있습니다. 100년도 빼고 다 간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홍 대표님도 한번 저희 생활건축은 생활건축 사무소와 그다음에 주식회사 생활건축 건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누군가의 꿈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화 시켜드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좋은 소통을 통해서 건축주와 연을 계속 만들어가는 직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 말고도 공동대표를 운영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같이 있는 직원들에서 사실 저희 모두의 꿈인 것 같아요 이 과정 자체가 그래서 다들 건축의 꿈이었고 그 꿈을 이뤘고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저희 회사도 소개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과 앞으로도 건축을 통해서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와이프가 직접 하지 않고 두 분을 맡길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택에 대한 로망 없어요? 전 주택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요 정말 나중에 돌아가고 지금 아파트가 너무 좋아 아 그래요? 아 저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릴 때 수원의 단독주택에서 앞뒤로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우리 집이 사는 집에 똑같은 집을 지워놓고 앞뒤 집으로 살았었는데 공동주택이네 단독주택이었죠 단독주택이네 비싸게 너무 좋아해 근데 지금은 다 거기 살지 않죠 얼마 전에 제가 혹시나 해서 거기 가봤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집들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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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저거 살 거다 사서 저거 살 거다 그때 할머니가 되신다면 좋겠지만 어머니랑 할머니랑 다 같이 살 수 있는지 안그러면 저를 주세요 제가 옆에 갈게요 세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파트가 좋으실 때가 있어요 농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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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방봅시다 우리는 방송에 봅시다 우와 좋은 꿈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잘 또 되기를 바라면서요 네 자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 주의자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변화란 혁신과 성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로 삶의 질을 높여 더 고른 기회로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기회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바꾸는 기회수도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